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등산을 왔는데 오늘 등산할 등산은 수락산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해가 완전 쨍쨍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탈까봐 걱정입니다 일단 렛츠고 저희는 여기 공영 주차장에 여기에 주차를 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엄마 모자 가지고 왔어요 음 난 소중하니까 이거 다 2,500원이에요? 네 전부 다요? 네 짠! 제가 완전 좋아하는 떡이에요 짠! 이제 입구예요 이제 올라갈 건데 완전 대박! 아직도 벚꽃이 완전 이쁘게 펴있어요 짠! 대박! 여기 보면은 아직 벚꽃이 안 지고 있어요 약간 잎이 났긴 했는데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지금 약간 벚꽃이 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뜸 뜸은 남아있는 벚꽃 때문에 진짜 완전 뷰가 너무 이뻐요 좀만 더 일찍 왔으면 더 이뻤을 텐데 살짝 아쉬워요 아우 대박 하늘 날씨가 진짜 완전 너무 이뻐 좀 더 일찍 왔으면 벚꽃도 진짜 이뻤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데도 벚꽃이 진짜 너무 이뻐요 전 수락산에 이렇게 벚꽃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벚꽃도 진짜 많고 여기 진짜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진짜 완전 대박 너무 이뻐 저번에 최근에 등산 갔을 때는 흐렸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완전 너무 이뻐요 여기가 깔딱고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로 올라가면 수락산 정상이에요 완전 바위가 완전 한가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까지 올라가야겠죠? 0.7키로가 생각보다 높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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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